그런 것도 구분을 하지 않으면 뒤돌아서서 무슨 얘기 듣습니까? 아짜 테마사야. 아짜 테마사야. 안녕하세요. 빙이가 아닌데. 빙이 많아? 내가 미친 사람 많아? 전 많이 봤어요. 그럼 사람들이 심리는 도울지 뭘까요? 일단 빙이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시청자분이 해야 되는데 빙이라는 것은 내 안에 나 이외의 다른 인격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가 머무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빙이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빙이만 순수하게 있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제자님들, 선생님들, 애동, 애기시들, 일반인들 큰 착각이야. 얼마 전에도 상담을 했는데 그 증세가 빙이다. 맞아요. 빙이도 있었고 정신적인 부분도 있었다는 얘기야. 정신질환, 예를 들어 피해망상, 사고 전파, 기타 등등 조현병,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해리현상, 이러한 게 다중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정말로 조상 귀신도 뜬귀 허주도 들어와 있고 이런 거는 두 개의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야. 영적인 치료와 의학적인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쁜 의도로 접근하는 빙의가 있다. 이 말은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제가 면밀하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제가 테마를 하면서 느낀 게 무당이 되고 싶어. 얘는. 신을 받고 싶어. 환상을 했어. 그런데 그 사주를 보면 인동살이 있거나 집안에 신출력은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신과물은 있는 거야. 하지만 우리 같은 무당의 오리지널 신의 제자의 팔자는 아니었지만 일반인으로서 누르고 살기에는 말명바람. 도삼말명이라고 하죠. 불리지 못하고 죽은 조상 무당을 했던 내 조상들을 말명이라고 해. 그 바람이 불면 조상이 이미 뒤집어졌고 거기에서 날고 뛰는 것이 말명이면 이거는 선에 없어도 어쨌든 꿈도 꾸고 손몽도 꾸고 뭔가 본 것 같고 느끼고 유난 법석을 해. 거기에 말명바람까지 플러스가 되면 나는 신이야. 나는 분명히 신이 온 거고 신을 받아야 돼. 이거 답 없습니다. 난 겪어봤어. 그리고 이거를 식구들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나는 돈이 없잖아. 내린풋이 뭐 1, 200이야. 말도 안 되는 금액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도움을 청하고 나 아파. 나는 지금 신이 와서 대단한 신이 왔기 때문에 더 과격하게 쇼맨십이 들어가죠. 또 정신적인 부분까지 있으면 인격체가 여러 개가 들어온 거를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정신병이야. 그런데 그거를 귀신 핑계를 대. 그러니까 우리 퇴마하시는 선생님들 정신 바짝 차려. 저는 딱 보면 알아요. 어떻게 아냐. 눈을 봐. 눈을 보면 신이 와 있는 빙의가 있어. 조상을 안 닦아서 조상이 개난리가 났고 그 뒤에 또 원신, 오리지널 신도 왕래를 하고 있으면 눈동자가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맥을 짚어봐. 신맥을. 그래서 제가 엑소시스트나 신테마룩이나 여러 영상 매개체에서 항상 이렇게 진맥을 해보고 이렇게 맥을 짚어보는 거는 신맥이 띄어요. 신의 맥이 따로 있고. 허맥. 그냥 얘는 몸이 약해서 헛소리하는 허언증 같은 허맥이 있고 그다음에 귀맥. 귀신의 맥이 따로 있다 이 말이야. 그거는 고수들이 하는 테크닉이지만 잘 배우셔서 다들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게 해서 나는 빙의 환자인 것처럼 빙의가 맞다. 근데 그 빙의는 신이다라고 믿는 거는 더 답이 없고. 그리고 애초에 귀빈도 없어. 그냥 얘는 조형병이야. 그런 것도 구분을 하지 않으면 뒤돌아서서 무슨 얘기 듣습니까? 가짜 테마사야. 아니 우리 아들이 10년, 20년을 정신과 약을 먹었던 애가 곧 한 번 했다고 정상인이 돼? 그럼 그 무당은 신이야. 근데 성공을 한 살해자가 있죠. 저도 성공을 많이 했으니까. 그건 정말로 미친 것만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성공을 한 거야. 여러분 알아듣죠? 그래서 귀신도 와 있고 약간의 정신병적인 부분의 요소가 몇 프로 차지하지 않을 때는 거의 99%가 완치야. 나머지 우울증이나 가벼운 증상들은 심리치료 받으면 완성도가 올라가죠. 근데 얘는 빙의는 없어. 그런데 반성이야. 그래서 내가 평소에 왕따를 당했고 피해를 당했고 일정한 직업도 없고 무능력하고 일은 하기 싫고 뭔가 사람들한테 초능력적인 부분이 있어서 사람들을 휘두르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이거 위험한 생각이야. 저는 요즘 그런 애기들을 너무 많이 봐요. 영검은 없어. 근데 또 막상 몇 마디 하면 맞긴 맞아. 여러분 시청하시는 분들 신감을 잇다 보면 초기란 게 있잖아. 바람을 폈다. 내 남자한테 그녀의 냄새가 나고 내 남자한테서 뭔가 이상한 걸 느끼고 이런 정도의 신기는 여러분 대한민국 다 있어. 그건 본능이고 육감이야. 그걸로 말 10개 중에 한 두 개 맞혔다고 다 신이 왔어? 그건 아니고. 그래서 정당한 빙의의 증세와 정신병적인 요소를 구분을 지어야 우리 제자님들이 억울한 일을 안 당한다는 거야. 그냥 열심히 살고 내가 좋은 일만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만중생 구한다. 내가 테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간절해서 내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는 허황된 생각에 오지랖 넓은 거에 손을 댔다가 그냥 이상한 무당이 되듯이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치밀하게 진단을 내려서 정확한 인지를 시켜드리고 무속의 구세 행위가 테마의 의식이 들어갑니다. 오늘 이렇게 빙의에 대해서 혹은 빙의가 아닌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놨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건데 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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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